남을 치료해주는 강아지도 있다고 합니다. 깜짝 놀랐습니다. 함께 보시죠. 마네킹이 누워있네요. 강아지 한 마리가 응급구조 가방을 물고 오더니 잠시 뒤에 훈련사가 코 하니까 코에다 대고 숨을 쉬는지 확인을 해요. 잠시 뒤 위 쿵 쿵 쿵 다시 코 다시 위 쿵 쿵 쿵 와 저렇게 해서 지금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. 그런데 이 강아지가 이거 배운지 20분밖에 안 됐대요. 20분 만에 심폐소생술을 배워서 치료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. 대단한 강아지인 게 기술경연대회에서 6번 연속 우승한 천재 강아지라고 합니다.